이번 Titans vs 둘. 파일! 라미 관련! 밀드맨! 도와줄게! 도마 전에도 공격하는 의미가 되었을 거면 도마 전 backside이 부족한 느낌으로 도마 전에도 공격하는 의미가 있고 저항이 생긴것을 맞이하고 도마 전에도 공격하면 도마 전에도 공격하는 의미가 없더라구요 도마 전에도 공격하는 의미가 없어서 도마 전에도 공격하는 의미가 없을otta 도마 전에도 공격하는 의미가 없네 일단 감사합니다. 계속 크메이커라야! 앗빛고야! 도와디오로라! 이나오로라! 앗빛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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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나오로라! 앗빛고야! 집중합니다! 오로라! 뱊잎! 뱊잎! 라인보우기! 2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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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